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이 화제가 됐던 쿠팡에 관한 내용인데요. 온라인 쇼핑도 하고 요즘엔 음식 배달도 하는 업체인 쿠팡,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미국 증권위원회에 낸 상장신청서에 이 배달원을 독립계약자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혜원 평론가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쿠팡이라는 기업 아마 대다수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보통 스타트업, 새로운 신생기업인데 1조 원 이상 기업가치를 넘어가면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호 유니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7년 동안 몇 배 성장을 했을까요? 글쎄요. 송가사님 한번 추측해 보신다면? 숫자가 약해가지고. 추측. 작년 1년 새에 벌써 26%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7년 만에 275배. 자, 그러면 대단한 스타트업이고 여러 가지 긍정평가도 할 수가 있겠죠. 홍남기 부총리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를 이렇게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쾌거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어떤 기업이 급성장할 때 빚이 있느냐. 그늘도 있죠. 이 그늘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과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고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고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좀 불리한 조건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쿠팡이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의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라는 개념이 혼재되었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쿠팡맨의 경우에는 쿠팡에서 직고용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요즘 쿠팡플렉스라고 해서 물량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수수료 받고 배송하는 분들 볼 수 있을 텐데. 이분들 그리고 쿠팡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쿠팡이치의 배달원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이라고 볼 것이냐. 좀 논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쿠팡이 지금 상장신고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를 했냐. 인플로이즈, 고용된 사람이 아닌 독립계약자, 인디펜던트 콘트랙터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독립계약자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에는요. 이런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과 관련돼서 이런 배달하는 사람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회사에 종속된, 말하자면 회사에서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달업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안전 문제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라이더 유니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라이더 유니언의 박정은 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쿠팡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을 기반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대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쿠팡 같은 기업들은 급성장을 했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상장신청서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 내용들을 좀 검토해보고서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라고 적었을 때의 의미와 그냥 말씀해 주신 노동자라고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판정을 그러면 우리 정부가 했느냐 이렇게 기재를 하려면 그런 판결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문제를 두 분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신청서에는 독립계약자라고 믿는다라고 국방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고용노동부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아직 유권혈세가 내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로 보느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자영업자이지만 노동자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이 성격을 갖고 계속 논란이 진행 중인데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 배달업체인 영국 음식 배달업체인 딜리버루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배달기사들이 회사의 종속된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판결은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주를 보면 2019년에 이런 우버라든지 이런 배달 플랫폼 기사들에 대해서 정직원으로 해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으로 하자. 그래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따르지 않으면서 수정 법안을 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라는 수정 법안을 내면서 어떤 절충점을 냈냐면 원래는 개인사업자들은 최저임금이라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지만 이런 플랫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건부로 조건부로 최저임금이라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또 찬성을 더 많이 받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서 사실은 유권자 투표를 했거든요. 한국도 아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과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합의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어떤 합의의 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각국에서도 이제 그런 합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노동자성에 가까운 쪽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처우에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라든가 정부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잖아요. 오토바이로 많이 배달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제대로 되느냐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쿠팡맨을 비롯한 배송인력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것도 쿠팡맨이라는 직원들, 집고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기업을 성장시켰던 다른 형태의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난해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좀 많은 사람들이 배송과 관련된 분들이 왜 올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한 6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에 대해서 산재 관련한 편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당시 사과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면 반드시 거기에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어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빛을 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빛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늘도 같이 봐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경제지에서 나온 기사를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치킨집에서 사람이 닭을 튀기는 게 아니라 닭을 튀기는 기계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가서 대결을 해봤더니 1분 만에 완패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온도라. 사람이 그것을 반죽을 하는 동안 이미 한 바구니를 기계가 튀겨내더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노동시장이 어떻게 재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 심지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도 기계를 통해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노동자로 볼 것이며 어디까지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21세기 불평등 얘기할 때 이런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동원하는 고용이 있는 성장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이런 기술 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AI가 사람보다 닭을 더 잘 튀기고 더 맛있게 튀기고 사람은 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이런 쿠팡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성장이 주도하는데 고용이 없다. 그리고 이런 한 회사 내에서도 임금의 질이라든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의 어떤 사각지대 근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봤더니 요즘 공유 경제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어비앤비처럼 숙박 공유하고 있는 곳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하면서 숙박 공유를 하고 있는 호스트. 주로 집주인들이겠죠. 호스트를 위해서 비의결 주식 920만 주를 이 사람들을 위한 기부 펀드를 만들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율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일종의 프로토컬을 만든다고 해요. 업계에서.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의결 주식을 어떤 식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기부 소식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어쨌든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도 앞으로 많은 일자리 2025년까지 한 5만 개 일자리에 창출했다고 하는데 탈출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 대한 검토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낸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 직고용한 노동자 개인사업자든 노동자든 직고용한 쿠팡 맨 쿠팡 친구에게 천억 원대 주식으로 보너스 가겠다고 한 게 그렇게 되면 나누면 직원 5만 명이니까 평균 200만 원 되는데 딱 기사 보면 좀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한국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지금 상장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에다가 상장을 했다 그러면 증시에 상장하려는 전체 지분의 20%를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면 어떤 게 더 이득인가 또 약간 의문은 좀 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적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에 상장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기업 평가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고려하게 돼 있고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쿠팡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났는데 설 연휴에는 좀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모임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모였던 가족들도 있고 또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켰던 가족들도 있는데 이 5인 이상 모인 집을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요. 성 박사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5인 이하 금지이기 때문에 4명까지만 딱 모일 수 있잖아요. 4명. 자백을 하자면 저는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각 집에 대표자 한 명씩 해가지고 딱 4명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까지? 같이. 엄마 혼자 계시는데 또 섭섭해서 갔는데 이제 시차를 두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올라올 때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구나. 그런데 이 4인이 지키지 않은 이동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설 연휴 동안에 지난 11일부터 13일 설 연휴 동안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가 있어요. 안전신문고. 네. 여기에 이제 신고를 하는데 신고 건수가 2242건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되면 5인이 딱 걸렸다 이상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실제로 내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고를 어떤 경우를 했냐 보니까 이웃집에 보니까 5명, 10명, 20명까지 모인 집이 있더라 하고 신고한 분도 있었고. 또 육아 카페 같은 경우에 며느리들이 많이 하는 카페에는 이 시국에 시댁에서 11명이 모이려고 5시간 걸려갑니다. 하면서 대신 신고할 사람을 찾는다 해가지고 신고 품앗이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고. 또 하나의 사례는 평소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연휴에 더 쿵쾅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기회다 하고 또 신고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SNS에 5명 이상이 모여갖고 술을 마시는 걸 인증샷을 올렸어요. 그럼 이걸 신고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에 대해서 댓글이 잘 걸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저희로도 이선아님 저도 대고 가고 싶네요. 50년 금 평소 사이 안 좋은 집이 아파트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3930번님 부모 형제도 못 만나게 하는 정책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저는 정부에서 그동안 조치가 정말 고육지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정책이라든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좀 스크린해보면 가까운 사람끼리의 모임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하고 있을 때는 마스크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가족끼리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그런데 바이러스가 가족이라고 안 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주말 뉴스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학습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수록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하고 음식 먹고 화장실 같이 쓰고 이러면서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과태료 이런 걸 떠나서 다 같이 힘든 시기니까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수칙은 불만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좀 지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 이 위험한 시국에 가족 감염도 많고 한데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게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방역 효과도 있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웃 간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조금 팍팍하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싶고 지금 신고해도 이제 포상금은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코파라치라는 말도 있었는데 물론 정의감에 신고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좀 남룡하시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영업 9시까지 영업이면 8시 50분에 들어가서 식당 주인에게 계속 말을 시켜서 9시 딱 넘는 순간에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래서 이런 피해도 좀 있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만 종중 재산을 나눠주는 종친회. 종친회를 상대로 해서 사위들이 얼마 전에 남녀 차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설도 지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관련된 뉴스라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설 연휴에 모이면 재산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산 문제도. 어떤 종친회가 지금 재판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이사회에서 종중 소유의 땅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대금을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는 빼고 이 사람들에게 1인당 5천여만 원씩 나눠주겠다 했더니 딸과 사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가한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종중 회원 자격 가져야 된다는 판례가 16년 전에 나와가지고 출가한 여성 딸들도 똑같이 재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이 종친회는 이렇게 했느냐 해갖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사위가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아들, 며느리는 두 사람이 받죠. 딸만 받고 사위는 못 받으면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종중회에서는, 종친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종중의 재산 배분은 종중의 자율 결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아들에게만 줬었던 것을 딸에게 주게 된 것도 16년 전이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2005년부터. 2005년부터. 그러면 사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딸을 차별하는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저는 사위들의 이의 제기도 문제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딸이 가지는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쪽은 아들, 며느리 더 주고 딸만 주면. 그런 친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2005년 판결이 나왔을 때 당시에 여성들을 대변한 변호사가 아주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 당시에 딸들의 반란에서 종중의 여성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양성평등 측면에서. 그런데 종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보통 목적이 재례나 분묘, 보통 가족들 관련한 묘나 이런 걸 잘 지키는 수호하는 의무도 어떻게 보면 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권리와 더불어서. 그렇죠. 며느리들이 보통 이런 의무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사위에게도 종중에게 어떤 재산권을 주되 며느리들이 하는 권리도 주되 의무도 같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신회에서 종중 회원 자격을 종중의 후손과 자손을 양육해서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대사를 모시는 남자 정혜원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정혜원의 배우자까지라면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았던 며느리라면 또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 규칙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가 2005년도부터 출가한 딸들도 종중 행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늦었죠. 그 전에는 사실 딸아들 다 균분 상속이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조선 후기 오면서 아들 특히 장자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산을 나눠져버리면 다 가난해지니까 몰아주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딸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고 결혼할 때 혼수나 지참금 이런 식으로는 갔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설 보면 백마탄 왕자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길 가다 만나잖아요. 왜 그러냐. 외국도 중세에는 장자에게 다 상속을 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둘째나 막내들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종중의 자손이라든가 제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사위에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7, 2, 3, 6, 2, 8, 4, 9번님께서는 평소 조상에 관심 없다가 제사명을 달라고 시지라든지 성묘 다니면서 일단 하면서 권리도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김진아님께서는 종중 제사 행사에 아들, 며느리 참석한 딸, 삽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 게 아닐까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피하게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종중은 사실 부계중심, 혈족, 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란도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친회도 딸 참여시킨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제사는 실컷 같이 하는데 여사들이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이 기사 보면서 우리 종친회나 종중은 왜 땅을 안 파나という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깐 경북 지금 고령군, 의성군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야외활동 좀 주의하시고요. 외출하실 때 체온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방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원군 수성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